속공을 시도하는 야니스 아데두쿰보 비하인더 백드립을 이후에 유로스텝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멋진 유로스텝 아 이 긴 리치 어떻게 막죠? 화면에만 5명의 필라데피아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그대로 덩크를 시도해버리는 야니스 아데두쿰보 아 이 포효 좀 보세요 다시 성큼성큼 아데두쿰보 블락당합니다 맥시도 성큼성큼 하지만 그리스 그레인에게 막히고 맙니다 복수에 성공하는 그리스 그레인 블락스는 렉스로 드리블 이후에 스피무브까지 멋지게 성공시키네요 완전히 나가 떨어진 다닐로 갈리나리 막을 방법이 없네요 아 놀라는 것 좀 보세요 데미안 릴라드 폴 조지를 앞에 두고 페이크 이후에 업앤 언더 들어갑니다 폴 조지를 완벽히 슈페이크로 속이고 앤드원 얻어내는 데미안 릴라드 제아무리 공수 겸장도 소용이 없네요 파울이 사이먼스에게 사이먼스 그대로 돌파하는데요 텅크 찍어버리네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희생양이 되고만 주바 폴 조지 시제임의 컬럼을 앞에 두고 멋지게 스케이트 타고 석점 들어갑니다 이번엔 데미안 릴라드를 상대로 멋진 무브를 보여주면서 앤드원을 얻어내네요 멋진 복수국에 성공하는 파울 게오르그 앤드원까지 얻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